오늘 저희 영화 특별수사연수의 편지 VIP시사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정 호음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줄 모르고 저희는 그냥 포토홀 행사 가볍게 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영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더운 날 스태프들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저희 굉장히 뿌듯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현장 반응 최고세요 아시죠? 대충하지 않는다는 거 명민이가 창호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찍은 영화입니다 다른 분들이 저는 따라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많이 보시고 제발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세요 옛부터 그런 말 했죠 입 잘못 놀렸다간 큰일 난다고 항상 어디 가서든지 우리 특별수사 감옥의 손편지 꼭 좋은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영화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외화도 좋지만 특별수사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